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12일 밤 10시입니다 내일은 지방자치선거 날입니다 오늘 정상적인 한국인이라면 아주 충격적인 날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씨가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꺼내고 김정은의 부탁을 받았는지 한미군사훈련을 취소하겠다는 폭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북한에 대한 자극적인 군사훈련은 할 필요가 없다 이건 또 북한을 무슨 동맹국처럼 여기는 이런 망언을 쏟아 냈습니다 그리고 돈이 너무 든다 장사꾼 중에서 가장 저질 장사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트럼프에 대한 의구심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입니다 한국 대통령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을 보호해 줄 것이다 한국인 중에서도 우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트럼프에 기대했던 그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한국인을 보호해 주는 것이지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한국 사람을 보호해 줍니까 한국 대통령이 그러면 미국 사람을 보호해 줍니까 한국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할 의무가 한국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지 한국의 우파를 상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트럼프에 대한 짝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온 것은 배신으로 돌아온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생각, 주한미군에 대한 생각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파, 진정한 자유심의는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되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린다면 한국 사람은 트럼프의 팬클럽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안보에 관한 한 외국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외국에 맡깁니까 또 우파라고 하면 그 기준이 국가의 이익, 헌법 그리고 사실에 입각해야 됩니다 진실에 입각해야 됩니다 시시비비를 헌법과 사실을 기준으로 가려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헌법을 무시한다든지 사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의 우파가 과거에 잘못했던 걸 몇 개를 지적하겠습니다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로 구조에 해경이 잘못했다 해가지고 해경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그때 한국의 우파 인사들 왜 침묵했습니까 아니 해군이 잘못된다고 해가지고 해군을 없앱니까 해경은 제2의 해군입니다 또 최선의 구조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떠들고 야당이 떠도니까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해경을 해체하는 이 말도 아닌 반보수적 행동을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았던 우파는 반성해야 합니다 그건 우파가 아니고 그냥 박근혜 팬클럽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9월에 북경에 가서 중공군의 전성절에 참석했을 때 왜 우파라는 사람들을 침묵했습니까 6.25 때 남침한 군대가 마련한 전성절 그것도 가짜죠 제대로 일본군하고 싸운 것은 중공군이 아닙니다 장기석 군대였어요 거기에 자유진영의 유일한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왜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비판했어야죠 왜냐 헌법이 국가의 이익이 박근혜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특사로부터 과장된 보고를 받고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려는 진심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즉석에서 만나겠다 했을 때 왜 우파 인사들은 제대로 트럼프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트럼프를 비판하면 이런 답이 돌아오고 냈습니다 트럼프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를 믿어야 한다 트럼프는 절대로 김정은한테 휘둘릴 사람이 아니다 무조건 트럼프를 믿죠 최근에 회담 취소 바로 직후에 또 회담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도 트럼프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로 김정은한테 당하지 않으니까 트럼프를 비판하지 맙시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할 이야기입니까 안보를 자신의 생명을 외국인한테 맡기는 것은 그건 노예입니다 노예나 할 짓입니다 또 하나 왜 자위적 핵 개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파우가 자위적 핵 개발 무장 운동을 핵 무장 운동을 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핵 개발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미국과 사이가 멀어진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아니 북한이 핵 무장하면 우리도 핵 무장해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핵 우산 주한미군 한미동맹에 의존하다가 지금 한국의 우파가 어떤 꼴이 되어 있습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았어야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 우파가 사나워졌어야 했어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압박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핵 간첩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자위적 핵 무장 또는 전수력 재배치를 강력히 요구하도록 정부를 상대로 싸웠어야 했습니다 그때 우파 세력이 거리에 나가서 좌파와 싸우는 것보다는 무기력한 우파 정권을 압박을 해가지고 용감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트럼프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트럼프는 공화당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편이 아닙니다 한국의 우파 인사들은 이상하게 미국의 공화당은 우리 편이고 미국의 민주당은 좌위 편이다 이런 식의 이상한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유교가 나설 때 파병을 결심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려준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입니까 민주당 대통령입니다 트루마는 민주당 대통령입니다 그것도 잘못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의 지지를 받는다 백인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백인 팬이 돼야 합니까 지금 인종 가지고 문제 삼으면 되겠습니까 흑인 지지가 많은 민주당은 우리의 적이고 백인 지지가 많은 공화당이 우리 편이다 이런 인종주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미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은 민주당 지지가 많습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한국의 국가의 이익에 누가 도움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해야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무례한 짓을 해도 한국의 우파는 그런 트럼프가 아주 멋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편들었습니다 미국의 언론이 잘못하고 있다 물론 미국 언론이 좀 심하죠 트럼프 비판에 미국의 언론보다 더 문제는 트럼프입니다 또 트럼프가 러시아를 감수하고 돈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트럼프는 러시아 정보기관에 약점 잡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취합니다 이상할 정도로 푸틴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축하를 한 사람이에요 더구나 이번에 G7 회의에 가서 나머지 6개 나라하고는 막 무역 문제를 놓고 심하게 다투고 공개적으로 주최국인 카나다의 수상을 부정직하고 허약한 사람이라고 인신공격을 막 하던 이 트럼프가 2014년에 크리미아를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가지고 크리미아를 뺏어간 푸틴 그래서 G8 국가에서 배제된 러시아를 다시 받아들이자는 이런 망발을 하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란 사람은 과거의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라든지 닉슨이라든지 트럼프는 자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가치관은 자유, 정의, 평등, 인권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장사꾼답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미국의 이익도 아니죠 사실은 미국 이익을 앞장세우지만 개인의 이익이겠죠 개인의 이익이라고 하면은 정치인의 개인의 이익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플러스 이 사람은 리얼리티 쇼를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현실과 가상 구분하지 못하는지 허영심까지 붙어가지고 쇼를 좋아하는 겁니다 쇼 이번에 싱가포르에 온 것은 쇼를 하겠다 쇼를 해가지고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면은 인기에 올라가고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을 놓치면 탄핵될 위험이 있으니까 어쨌든 선거에서 이겨보자 하는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그런 트럼프를 마치 자유세계의 지도자인 것처럼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어요 자유세계의 지도자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과 연대했어야죠 G7 일본 그리하여 범자유진영이 연대를 해야 북한을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다루기가 쉬운데 그 연대를 깬 사람이 G7 회의를 그냥 깬 사람이 싱가포르에 와서는 비굴할 정도로 30대 초반의 독재자를 재능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주 믿을만하다든지 오늘은 완전히 김정은의 대변인 같은 추태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팬클럽이 되면은 한국의 우파가 여기 중도적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겠습니까 사대주의자 이게 사대주의지 않을까요 한국의 우파가 이 지점까지 몰린 것은 첫째는 공산주의가 절대악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자주국방의 의지를 놓쳐버렸어요 미국에 의존했습니다 미국의 의존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중도 좌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의 우파는 사대주의자다 비겁하다 이런 비판을 받음으로써 우파의 미학을 놓쳐버린 거죠 우파의 미학, 멋진 우파, 용감한 우파, 결련한 우파, 사생결단하는 우파, 우파, 애국심이 충만한 우파 이런 우파의 이미지가 사라졌습니다 자주국방을 놓쳐버리면은 그건 우파가 아닙니다 이렇게 아마 좌파는 비아냥거릴 겁니다 집했다마다 성조기 들고 트럼프 외치더니 꼴 좋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할까요 그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호소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저지는 우리 힘으로 해야지 그걸 미국 성조기 들고 나와가지고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보고 대신 해달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우리 손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 바로잡아야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뽑았잖아요 뽑았잖아요 뽑은 것을 왜 뽑았느냐 왜 41% 대통령을 만들었느냐를 반성을 해야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뽑지도 않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승만 박정희는 아무리 미국과 친했던 사람이지만 미국에 의존하지는 않았던 사람이에요 미국을 이용하면 이용했지 그러나 미국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안보 문제에 관한 우리는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생존하는 비결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2007년에 시리아가 북한 기술로 원자로 원자폭탄을 만들기 원자를 짓고 있을 때 부시 행정부에 찾아가서 이스라엘 수상이 이것은 핵 확산이니까 미국이 공격해 주세요 했습니다 부시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말렸어요 그러나 미국이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짓고 있던 북한의 원자로를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후환을 끊어버린 거죠 그래 놓으니까 부시가 오히려 자기가 말려도 끝까지 시리아를 공격한 그 이스라엘을 아주 존경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죠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국가 생존은 한국의 우파는 이제 기댈 데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트럼프에 기대면 안 됩니다 미국에 기대도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를 지킬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권력이 없으면 권력을 찾아와야죠 권력을 찾아오는 방법은 선거자라는 겁니다 선거 잘하려면 여론을 바꾸는 겁니다 여론을 바꾸려면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아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멋지구나 깨끗하구나 정의롭구나 진실되구나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좋은 인상을 주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미국에 의존하는 이 사대주의적 섭성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팬클럽도 되면 안 됩니다 비단 트럼프의 팬클럽이 되어서도 안 되고 박근혜의 팬클럽이었다가 박근혜가 잘못한 것은 덮어주고 또 박근혜가 잘할 때는 제대로 또 지원도 하지 못했던 이런 과거를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자존심 모든 인간의 최종적인 귀착점은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경제력이 북한의 40배나 되는데 50배나 되는데 미국에 손 벌리고 미국 도움받아 가지고 북한을 쳐야 안심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몰린 것은 북한 핵을 개발하도록 돈 주고 정보 주고 정책적 편의를 준 핵간첩을 우파정권 9년 동안에 수사를 하지 못한 것 거기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고 자위적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를 목숨을 걸고 요구를 해가지고 이 주도권을 잡도록 우파정권이 MPT 탈퇴를 각오하고라도 자위적 핵개발을 선언하도록 만들지 못한 그 결과로서 지금 우파가 이렇게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조한미군 철수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군사훈련을 중단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했으니까 한국의 우파는 이제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지면 지옥입니다 지하입니다 그럼 이제는 일어서야 합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 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더 일을 것이 없으니까요 우파는 더 일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파의 자위 행동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행동 자위적 핵무장 자위적 핵무장이 국가 차원에서 안 되면 개인이 나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김정일과 연대한 남한의 반역 세력이 나의 생명 재산 자유를 위협할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파는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우리 뒤에는 미국도 없습니다 트럼프도 없어요 절대 고독 속에서 절대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